네 안녕하세요. 오늘 지금 천리포항에서 팀스카이 타고 광어 다운선 낚시로 왔습니다. 근데 이제 예보와 다르게 비가 시작돼가지고 오늘 수중전이 될 것 같아요. 오늘 상구미디어랑 같이 해서 NSTV 김나경 선생님이 광어낚시 알려주는 거 한번 옆에서 같이 배워보고요. 저는 따로 옆에서 배워보면서 광어 다운선 낚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일단 비가 오니까 이 캔디캠으로 찍으면서 할게요. 카메라 설치는 어렵고 오늘은 저희 개발실에 송도성 상무님도 같이 나오시고 오늘 거의 배가 만석이라서 그래도 조간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. 오늘 수중전 광어낚시 기대해 주십시오. 광어낚시 기대해 주십시오. 너무 고맙습니다. 오늘 수중전 광어낚시 기대해 주십시오. 히트 저걸 내가 먹었어요 형 제가 먹어야죠 저걸 내가 먹었어요 오늘 첫수 아 힘들다 잘 돌아가고 있죠 잘 돌아가고 있네요 필디어스 아레스 에디션 6GFM도 오늘 첫수 아 힘들다 네 5GFM 3GFM ระör 전선 죄송해요 눈에 보여주셔서 눈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짜에요? 오늘 첫 수 50대인치 광어 오짜 광어래요 좋아요 김푸른님보다 먼저 잡았으면 됐어 오늘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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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사양이 안좋아요 어려웠어요 아 그래도 뭐 손맛은 봤으니까 괜찮았던것 같구요 다음에 다시 노력해서 오늘 뭐 딱히 잘나와야 패턴이 있고 뭘 전달해 드릴텐데 오늘은 좀 어려웠던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항에서 확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